이것은 좀 많이 아시겠지만 주먹가이보 주먹가이보 누굴 만들까 누굴 만들까 오른손은 가이비 왼손은 주먹 뭐예요? 달팽이 달팽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막프다 달팽이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자 주먹가이보 시작 주먹가이보 주먹가이보 누굴 만들까 누굴 만들까 오른손은 가이비 왼손은 주먹 달팽이 한 마리 담백이 한 마리 주먹가이보 주먹가이보 누굴 만들까 누굴 만들까 오른손은 가이비 왼손은 주먹 어! 오케이! 오케이! 어! 백준아 예쁘다! 우리 집 없는 달빼기 아! 저희는 달빼기가 진리는데 이거 없어요? 집 없는 달빼기 집 없는 달빼기 자, 집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? 민날빼기 민날빼기 이제 너무 정성돼요 지 없는 달팽이는 노즙자가거든요 노즙자 함께할게요 주먹가이보 시작 주먹가이보 주먹가이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어느 손 가이 왼쪽 노가이 노즙자 노즙자 주먹가이보 주먹가이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나이 왼손은 주먹가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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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이었는데 눈이 많아가지고요 눈이 쌓여가지고 짙이 퍼졌겠죠 짚어진 달팽이 짚어진 달팽이 짚어진 달팽이 자 한 번 더 시작 주먹가이고 주먹가이고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이 왼손은 보살이 짚어진 달팽이 짚어진 달팽이 자 다시 한 번 할게요 시작 주먹가이고 주먹가이고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이 왼손은 주먹 짚어진 달팽이 짚어진 달팽이 짚어진 달팽이 자 한 번 더 시작 주먹가이고 주먹가이고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이 왼손은 주먹 짚어진 달팽이 짚어진 달팽이 네 잘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이렇게 달팽이들이 빨리 왔어요 근데 지금은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추억을 떠올리면서 달팽이에 관한 손녀리를 같이 보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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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